사실 우리는 이제 한 번 해봐서 데코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, 형님 올해 약간 좀 색다르게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형님 이거 잘했네, 이거 좀 꾹 눌러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자, 저는 잘하고 있어, 형님 되게 뭐라고 해야지, 스티로폼 그 동그란 거 부스레기 있잖아요, 박스 안 넣는 거 옛날 케이크도 다 이랬잖아 저는 스크롤을 저렇게 만들어주면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,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낫네 하나 누웠노 정성을 들으면 안 되는 게 없더 아, 이걸 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, 또 모양 예쁘게 잘 나오네 지금 나도 좀 신기해 너무 잘해서? 어 이런 게 써졌네, 큰 게 아니라 큰 건 그냥 다른 의미였네 전 잘해요,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 걱정은 왜 해 잘할 건데 너무 너무 많나? 뾰족대기가 보라색으로 칠을 만들겠어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그